여러분, 오늘은 교직에서 은퇴한 김선생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선생님은 33년 동안 교단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는 교사였습니다. 3년 전, 그는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고, 퇴직 당시 연금은 312만원이었지만, 현재는 33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퇴직 전, 직장이 약 80km 떨어져 있어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해 출퇴근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차는 렉서스 ES 하이브리드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김선생님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우울증과 함께 심장협착증,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해 다리통증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 9,500만원을 아내에게 주고, 명예퇴직금 1억원을 자신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앞둔 어느 날, 아내는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마취하고 수술하면 혹시 잘못되면 못 깨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 비밀번호랑 연금받는 계좌정보도 나한테 줘야 해. 그리고 아파트 명의도 내게 넘겨줘야 해. 김선생님은 걱정이 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밀번호와 계좌정보는 물론 아파트 명의까지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수술 후, 다행히 김선생님은 깨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아내는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까지 가져갔고, 김선생님은 손에 남은 돈 한 푼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밥 한 끼 살 돈이 없어 신발끈을 10분 넘게 매며 시간을 때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선생님이 수술 후 집에서 누워 있을 때, 따로 살고 있던 아들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 차 제가 쓰면 안 될까요? 아빠는 허리도 아프시고 차 타기 힘드실 테니까요. 김선생님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 너 가져가라. 난 이제 이 차 타기 힘드니까 너라도 잘 써라. 차를 넘긴 후 김선생님의 일상은 더욱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차도 없이 집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인터넷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컴퓨터 한 대와 작은 tv 하나를 켜놓고 바둑을 두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전기세 고지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전기세가 98 0원이 나왔어. 당신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전기만 낭비하고 있잖아. 김선생님은 아내의 차가운 말과 폭력적인 행동에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더 이상 살아있는 기쁨이 아닌, 버텨내야 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선생님은 아내에게 연금 계좌와 명예퇴직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시커먼 얼굴로 변하며 그를 폭력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발로 밟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때리며 폭행했습니다. 김선생님은 그때 정말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의 슬픔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맞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든 것을 아내에게 준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차라리 아들이나 딸에게 줬으면 이렇게 맞지는 않았을 텐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김선생님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아들이나 딸에게 맡겼다면 그들은 다시 돌려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아내의 손에 있고, 그는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맡기만 했습니다. 그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 교단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연금 계좌와 명예 퇴직금 1억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고, 그는 수술 전에 아내에게 모든 것을 넘겨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눈물만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내는 퇴직하기 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했지만, 연금 계좌를 넘겨받고 난 후에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더구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0박 11일 크루즈 여행을 친구들과 다니는 척하면서, 애인과 함께 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20일 정도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슬펐습니다. 자신의 허리가 아파 비행기조차 탈 수 없게 되었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와 즐겁게 여행을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돈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 같아 더더욱 슬펐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구박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소리하면 아파트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 쫓겨나면 갈 데도 없다.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안 쫓겨나고, 내가 살려주는 것만 해도 너는 정말 나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나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김 선생님은 아내의 이러한 말들에 더욱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많이 맞고 사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그의 현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는 다시 한 번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지만, 그 길은 너무 멀고 험난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수술과 같은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재산과 중요한 자산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